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404대56 국민의힘이 대표를 한 겁니다. 이게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성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3440개의 읍면동에서 3304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보다 더 큰 겁니다. 표를 더해줬습니까 표를 더해줬습니까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표를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표를 그냥 위조투표준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걸 왕창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 속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그 이런 발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절반은 한쪽에서 훔쳐가지고 절반은 한쪽에 더해준 것처럼 그렇게 뭐 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전산 조작의 이런 핵심은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전부 다 더해주기 때문에 은면동이든 투표소 약 3500개의 은면동이든 약 14000개 정도의 투표소든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큰 플러스값이 나오는 압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꼼꼼하게 다 조사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대한민국 총선 결과입니다. 위와 같은 선거 결과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425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압성 부산시 192개 은면동 압성 대구시 98개 은면동 압성 인천시 156개 은면동 압성 광주시 94개 은면동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대전시 82개 은면동 압성 울산시 47대 제로 세종시 11대 제로 경기도 599대 제로 강원도 187대 1 3347개 은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압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도가 599개 입니다. 동전을 하나 둘 해가 599번 던졌을 때 모두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599번 여름 7호가 전부 다 더불당 후보가 이기는 확률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여러분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 겁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은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 그냥 지적해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이고 남조선은 선거라는 형식을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모두 다 선거 사기범들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총선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느 놈이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본질과 혁심을 정직하게 볼 수 없으면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본질이 이게 본질이 뭔지 이게 국힘당이 여러분들 몇 석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여기에 눈이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비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국가가 포획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민주당 후보의 22대 총선에 사전투표 성률 표를 더해 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 투표 득표율과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큰 겁니다. 이거를 다 대통령자 모든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은 그냥 선관위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뭡니까 예 망쳐먹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의 뜻에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 분이 이렇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이렇게 하셨네요. 제22대 국회의원 총행정동수입니다. 은면동 개수가 3551개네요. 3551개 중에서 3344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아이고 공부학사님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이 도표는 외드카르텔을 만든 까푸카님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올렸네요.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서 승리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왼쪽이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135개 지역에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0개 지역에 승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사전투표에 갑니다. 회식은 더불어민주당에 출마 안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에서 이런 뭐가 발생한 것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투표가 발생한 걸 뜻합니다.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차투표가 부정선거의 굉장히 유력한 증거지 않습니까. 서울에 전부 다 뭐죠 수도권에서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를 다시 또 카푸카님이 작성하신 것은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에 승리한 것.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 가지고 붉은 지역을 다 푸른색으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교차투표. 서울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는 서울 지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강남 3구 가벌병 정도만 남기고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대개 몇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까. 서울 권역에서는 대개 만 표에서 만 오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분 소개하셨다시피 동작을 나경훈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은 만 사천 표 이상 만 오천 표 가까이 투입했죠. 만 오천 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왜 살아남았습니까. 당일투표에 동작을 해 현명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여러분 나경훈 후보를 60%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동작을 주민들 가운데 62%가 또 나경훈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62% 가운데 상당표는 자리세와 통행세로 여러분들 수거가 돼 가지고 류삼령 더불음주당 후보한테 표가 더해지게 됐겠죠. 영등포울의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을 정도로 압승을 했지만 만 표 이상 정도를 김민숙 후보한테 더해 가지고 승부가 바뀌어버렸죠. 박용찬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도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결국 원내 입성이 좌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부정이 더 이상 정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거부정을 자행한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묻고 그냥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야 운이 좋으면 임기를 마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내려오겠지만 국민들이 그 이후에 너무나 이제 불쌍하게 된 겁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도하에서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승부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수로 정권이 교체가 될 겁니까? 그냥 더불음주당 지배하에 그냥 몇 십 년 몇 백 년 가는 겁니다. 이 시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칭창이 돼버린 겁니다. 엉망칭창이 돼도 나라 일하는 인간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에 건배지를 한 번 더 달할까? 다음에 내가 뭐 잡용이니까 지금 대농이 될 건지 용이 돼서 대통령 한 번 대먹을까? 온 전신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완용이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을사오적 이런 건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양심에 마비하고 이런 뭡니까 이런 표리부동함과 이런 비겁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구한 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금천수님 말씀처럼 한심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래도 멘탈이 여러분들 좀 강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공경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이 불법을 5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외치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안 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몸이 병났을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이런 부정을 다루는데 병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뭡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승기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왕 325대 제로 205대 제로 81대 제로 56대 제로 이런 짓을 3구 대통령 승급을 한 겁니다. 이런 뭐죠 부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당든 됐으면은 적으나 따나 윤 대통령이 좀 인간적인 사람이라면은 본인이 여러분들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억수로 없는 겁니다. 이 밑에 여러분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막지 않게 424대 제로 205대 제로 139대 제로 154대 제로 똑같은 짓이 뭡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도 바뀜 없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짓이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작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무슨 선거죠 이거 2017년 대통령 선거냐 대통령 선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은 424대 제로가 아니고 423대 1이네요. 참 다행이네. 경기도는 558대 제로가 아니고 557대 제로네요.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4.15 총선처럼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보다 큰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사기를 잡아내는 것도 간단한 겁니다. 지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를 겁니다. 윤 대통령이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지성과 이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모른다 권영시가 모른다 김기현이 모른다 정진석이가 모른다 윤석열이가 모른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깔아뭉개는 겁니다.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찍소리 못할 거니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대놓고 한 겁니다. 이번에 한 1800만 표 정도 우리는 처음에 이 사람들 1800만 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수를 올리겠구나. 그게 한 1380만 표에 거쳤죠. 1800만 표 했으면 그냥 완전히 개헌선을 무너뜨리겠죠.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죠. 본인들도 욕심이 가하면 멸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금 욕심을 억제한 거죠. 이건 뭐 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흔히 다 알 겁니다. 그래도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사전투표하는 사람입니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